안녕하세요 룩업스타일 입니다 다음주면 11월 달 인데요 아직까지도 낮에는 20도 정도 되더라구요 달로 보면은 가을 밑가을 이렇게 되는데 온도가 이러니까 참 옷 입기 애매 하더라구요 이번 영상은 제가 개인적으로 트렌드는 창공한 할 뿐 민감하진 않지만 이번 드뮤어 트렌드는 차분하고 기본적이면서도 단정함을 유지하는데 40대부터 드뮤어 트렌드를 우아하게 연출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드뮤어 룩의 코디도 살짝 보여드리고요 제가 울 소재의 퀄리티 좋은 원단을 소량 확보했는데 10월부터 4월까지 입으실 수 있는 3가지 아이템을 소량만 제작을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기간을 정해서 공구할 만큼 원단이 많지 않아서 미리 제작을 해놨거든요 구입을 하시면 바로 보내서 바로 입으실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공구 진행하면서 주문하신 거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66 사이즈 미듐이 많으시고 이 아담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바지 기장도 그 기준으로 제작을 했고 이 바지도 66 사이즈 미듐 한 가지만 제가 제작을 해놨구요 자켓은 5566 프리 사이즈고 아우터 같은 스웨터도 원사이즈 5566 다 입을 수 있는 스타일로 만들었습니다 각 아이템별로 이 결제창을 댓글에 만들어 놓을 텐데요 아이템에 따라서 판매가 다 된 거는 좀 이런 화면이 뜨면 품절된 거라서 좀 이해해 주시구요 다음에 더 예쁜 제품 많이 만들어 놓을게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미어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두미어 뜻이 얌전한 조용한 이런 뜻인데 과하지 않으면서도 단정한 스타일을 말하는데요 이런 룩에 예전 방송에서 말씀드린 실루엣이 가미된 스타일을 연출을 하면 조금 더 고급스럽고 우아한 스타일이 만들어지겠죠 컬러는 그레이, 화이트, 블랙, 브라운, 다크한 네이비 등 이 차분한 컬러의 무늬와 패턴을 최소화해서 단색으로 입으시면 되는데요 중년에 두미어 룩이 트렌드라 해서 또 차분한 컬러로만 또 매치를 시키면 또 우울해 보이기도 하고 칙칙해 보이기도 하니까요 이 스카프나 슈즈 등을 아주 살짝 포인트 주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레이 자켓에 화이트 이너 셔츠와 플리츠 팬츠를 입어 줬는데요 이 오른쪽에 보이는 스타일과는 또 완전 틀리죠 똑같은 자켓이어도 이 컬러와 아이템을 어떤 걸 입어 주느냐에 따라서 드미어 룩이 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는데요 다른 옷을 좀 입어 가면서 또 자세하게 설명 더 드릴게요 다크한 네이비 컬러에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지는 자켓 겸 봄버인데요 기본 컬러 아이보리를 이너로 상하이 입어주고 이 명도 차이 나는 다크한 네이비를 코디하면서 크림 컬러의 밝은 길을 좀 눌러 줬고요 좀 단조롭다 싶으시면 피지 않는 스카프를 살짝 볼륨감만 주면서 스타일을 좀 만드는 거죠 이 캐시미어 스카프는 제가 다음 주 정도에 8가지 9가지 정도의 컬러로 프리오더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이 오른쪽에 똑같은 자켓과 이 폴라 니트 입고 하의만 패턴 풀스커트를 입었는데요 또 느낌이 확 틀리죠 계속 보시면 드미어 룩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제가 비교해서 계속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아 그냥 저런 기본적으로 얌전하게 입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거예요 그레이 컬러의 코트에 화이트 이너 셔츠를 입고 네이비 스커트를 입었는데요 오른쪽은 그레이 코트와 화이트 이너 탑 똑같은데 이 포인트 되는 이 풀스커트를 입었죠 여기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드미어 룩은 컬러나 패턴으로 과한 포인트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 그레이 컬러의 코트가 상하의를 면적을 커버해줘도 과한 컬러나 패턴은 드미어 룩의 기본이 될 수 없는데요 드미어 룩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알려드렸는데요 또 어떻게 또 이렇게만 입어요 그냥 오늘 드미어 룩 입고 싶다 하실 때 어떤 건지 아시니까 그렇게 차분하고 단정한 룩으로 입으시면 되고요 옷장에 있는 옷 잘 활용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작한 옷 소개시켜 드릴게요 바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이 바지가 울 95%에 스판 5%이고요 상당히 따뜻하고 편하고 톡톡해서 지금부터 4월까지 입으실 수 있고요 기모바지 아니고서는 울 소재 중에서 두께감 있고 그래서 핏도 잘 잡히고 따뜻하고 기본적이면서도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세미핏으로 제가 제작을 했고요 양쪽에 포켓이 이렇게 있고 이 허리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서 뒤에 이렇게 밴딩을 주어서 지퍼가 없어요 그래서 입구 벗기가 너무 편하고 이 앞쪽에는 이 허리선을 살짝 올려서 버클 벨트를 넣어줬는데요 이 핏을 보시면 일자핏이 아닌 세미핏이어서 힙이 좀 있으신 분이나 골반이 크신 분 정말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요 이 바지도 제가 중년바지 핏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의는 되게 많이 제작을 하는데 다른 백화점에 있는 중년 브랜드 보시면 하의는 거의 잘 만들질 않아요 고생만 갖출 뿐이에요 왜냐하면 이 힙 처지고 배 나오고 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핏이 바지를 잘 만들어도 이 사람마다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핏이 정말 맞기가 힘들거든요 이 바지도 패턴을 제가 4번은 수정해서 완성한 거고요 이 거들처럼 배를 여기서 한 번 눌러주고 여기서 또 한 번 눌러주고 이 핀텍이 있으면서도 부하지 않게 패턴에 신경을 썼고요 이 세미핏이 코디가 편하고 기본으로 입기 쉬운 너무 좋은 핏이고 올드머니 룩으로 유명한 이 로로피아나, 키톤, 아뇨나 등에서는요 이 세미핏이 몇십 년 동안 계속 나와요 그만큼 중년 날 때 제일 편하게 입을 수 있고 또 계속 판매가 되니까 매 시즌 나오는 거거든요 컬러도 오트밀 컬러와 그레이 두 컬러로 제작을 했기 때문에 드미어 룩 컬러입니다 사이즈는 66 미듬으로 29에서 30일까지 자카드나 폴리츠 스커트 미듬 하신분 동일한 사이즈고요 이렇게 보시면 요런 식으로 핏이 요렇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밑에는 되게 날씬해 보이게 뚝 떨어지면서 뒤에도 요렇게 딱 맞게끔 옆에서도 개그맨 여기를 배를 여기를 한 번 눌러주고 여기도 한 번 눌러줬어요 그래서 배가 저도 허리 29 30 있는데도 그래 보이지 않죠 핀텍을 주면서 사이드로 보냈기 때문에 딱 떨어지게끔 입으면 상당히 예쁘고요 좀 힙이 있으시거나 골반이 있으신 분 이 테일러드 핏 세미 핏 정말 잘 어울리니까요 요거 죄송하지만 이건 수량이 별로 없고요 원단이 너무 좋은데 제가 원단 욕심 때문에 이거를 제작을 한 거거든요 나중에 또 좋은 원단이 있으면 제가 리오더를 할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지금 바로 입으실 수 있게끔 소량 준비를 해서 이렇게 돼 있고 요 기장도 보면 제가 지금 복숭아뼈 위인데 60에서 뭐 53, 44 입으신 분들은 딱 구부 사이즈에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제품은 정말 하나 해두시면 너무 편하게 잘 입으실 거고 요런 버클도 있잖아요 인조가죽으로 만들어서 정말 고급스럽게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맞춤을 했던 사람이라 저는 이 핏을 좀 쪼개는 편이에요 요런 디테일과 이런 거를 좀 많이 쪼개서 잡아줘야 옷을 딱 해서 입었을 때 핏이 되게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 옷 입으시면 정말 바지 괜찮다라고 하실 건데 말씀드리면 백화점에 있는 중년 브랜드 르땡이나 르켓이 그쪽에서 5, 60만 원대에 되는 그런 퀄리티이기 때문에 저는 자부할 수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네이비 봄버 자켓에 그레이 컬러의 팬츠를 입었는데요 어떠세요? 그냥 너무 기본적이면서도 세련되고 이렇게 입으면 여기에 운동화 신어주셔도 좋고 이렇게 저처럼 로퍼를 신어주셔도 좋은데요 딱 지금 계절이 요렇게 딱 맨살이 보이는 요렇게 입으실 수 있는 계절이 아닌가 싶은데요 버클 벤지트 해서 여기서 한번 눌러주고 요 라인에서 한번 눌러줬기 때문에 핀텍에 있어도 여기에 여분만 살려주지 여기가 부하거나 그러진 절대 않거든요 그리고 이 원단이 제가 1대1 맞춤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 브랜드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요 라벨이 룩업 스타일이 아닌 다른 라벨이 붙여져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점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입었을 때 요 바지 기장도 저한테는 조금 짧은데 이 160cm 이하이신 분들 그냥 자카드 66cm 하신 분들은 정말 구부 팬츠로 딱 맞게 잘 입어 주실 거예요 세트로 이렇게 입으시면 편하게 잘 입어 주실 거예요 다크한 네이비 자켓 겸 본버는 울 95%에 폴리우레탄 3% 나일론 2%의 혼용률이고요 총 길이 56cm로 스커트 바지 원피스에 입기에도 좋은 기장이고 컬러가 밝은 네이비가 아니고요 다크한 네이비로 이 두께감도 적당히 있고 이 노카라에 깔끔한 이미지를 주되 또 데일리로 잘 입어 줄 수 있게 허리에 밴드를 넣어 줘서 캐주얼스러우면서도 편안한 스타일로 디자인을 했고요 요렇게 안감 다 처리했습니다 지퍼를 네이비의 골드 조합으로 고급스럽게 만들었고 이 소매는 제가 한 8.5부에서 9부로 만들었는데 요 이너에 컬러가 살짝 보일 수 있고 지금 또 한낮에는 20도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조금 아직까지는 맨살이 보일 수 있게 요렇게 디자인을 했는데 오늘 보여드리는 이 세 가지는 기본적이면서도 스타일 있게 쉐입을 잘 잡아줘서 유행 안 타고 오래 입을 수 있으실 거라서 제가 좀 여러 가지 코디로 또 보여드릴 텐데요 이 세 가지는 다 하나씩 다 가지고 계셔도 정말 유용하게 너무 잘 입어 주실 거예요 단지 수량이 조금 없어서 제가 죄송은 한데 일단 저도 원단이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한테 아 이런 원단에 이런 옷이 있습니다 라고 좀 알려드리는 입장에서 제작을 했으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 가지 또 코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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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스웨터는 코트 두께감으로 쫀쫀하고 톡톡한 그런 두께인데요. 소재가 비스코스 28%, 나일론 58%, 12%, 앙고라 5% 양몽인데요. 봄에 자라 비스코스 블랙 자켓 그런 쫀쫀함과 두께감이 있어서 살짝 더 두껍고 양모와 앙고라가 들어있어서 보온력도 좋은데 앙고라는 털이 좀 나와 있는데 이 제품은 압축을 시켜서 털이 하나도 없고 매끈합니다. 앞과 뒤의 기장이 살짝 다르고 옆트임이 있어서 하체도 또 길어 보이고 소매도 7부에서 8부 기장이고요. 저는 이너 셔츠에 캐시미어 스카프를 하고 이너 셔츠 소매를 이렇게 끼워서 했는데 지금 같은 계절에는 딱 좋고 앞으로 추워도 이렇게 입으시고 이렇게 캐시미어 스카프 하고 하시면 이게 웬만한 자켓보다도 더 도톰하기 때문에 보온력이 있어서 좋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스커트를 입어서 안으로 넣어줬는데도 이런 느낌이 상당히 고급스럽고 이 원단이 좋아서 이 제품도 추천을 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좀 수량이 좀 있어요. 그레이 컬러로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드뮤어 룩으로 입으실 수도 있고요. 이 가격도 퀄리티보다도 훨씬 더 좋게 또 책정을 해놨으니까 이너 셔츠 하신 분은 이거 같이 코디해서 입으시면 너무너무 좋고 이 단독으로 입기에도 좋고요. 좀 더 쌀쌀해지면 캐시미어 쇼를 걸쳐도 멋스럽고 보온감이 있어서 이 제품 추천드리는데요. 이 제품은 이 간절기 때 입어주기에 딱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간절기에 입으면 지금 20도잖아요. 낫기용 그럴 때는 이렇게 이너에 이거를 하고 아침에 출근하셨다가 좀 덥다 싶으면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리고 너무 덥다 그러면 이 스카프도 풀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느낌이 또 다르면서도 더 가벼워 보이죠. 이 제품은 진짜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 이 그레이 컬러의 스커트에도 예쁘고 바지에도 예쁜데 제가 또 다른 코디를 한번 해서 보여드릴게요. 기상청에서 겨울이 빨리 온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 11월이어도 낫기온이 20도 전후 되니까 당분간은 가을을 만끽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 예쁜 옷도 춥기 전에 좀 많이 입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더라고요. 곧 단풍 구경도 또 많이 가실 텐데요. 편하고 스타일 좋은 옷 이번 기회에 경험해 보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